서초구 어버이날 기념 행사가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대면으로 열린 행사에는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극로당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해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이날 효도상 수여식에서는 도현주 씨를 비롯한 5명의 주민에게 효행상과 장한어버이상이 주어졌고 이순희 씨가 아름다운 가족상을 받았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어른들을 친구처럼 편하게 모시는 게 가장 큰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기며 종로효친 사상 코치로 어르신들이 더욱 존경받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르신들은 모범된 참 어르신들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